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운영자 김도영 단국대 교수는 어제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KBS에도 JMS 신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명석을 비호하는 사람이 먼데 있지 않습니다. KBS에도 있습니다. KBS PD도 현직 신도고 또 KBS 방송에 자주 나오는 통역이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KBS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 김 교수가 언급한 PD와 통역사는 KBS에서 현재 제작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교수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선 검찰에도 JMS 신도가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검찰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JMS 신도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4년 공모전에서 당선돼 대검찰청 정문에 설치된 조형물 서있는 눈의 작가 A씨는 1990년대까지만 JMS 신자였다면서도 정명석 교수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부모가 JMS 신도라는 주장도 제기돼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은 계속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무차별 마녀 사냥을 경계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도 성폭행 등의 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JMS 총재 정명석 씨는 여신도 준 강간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사건의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SBS 김광현입니다.